힘이 약한 동물들은 적들한테 들키지 않게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구나! 신기해! 짜라짜라! 어때? 작고 약한 동물들이 힘센 적을 피하는 방법들 재밌지? 응! 정말 재밌어! 그럼 이 부카도 재밌는 걸 보여줄까? 어? 뭔데? 바닷속 물고기들! 물고기들도 재밌는 방법으로 적을 피한다고! 우와! 보여줘! 됐다! 깨미 따라 죽이랬지? 좋아 좋아! 깨미 따라! 이 복도 물어! 물고기들은 어떻게 적을 피할까? 어떻게 피할까? 잘 봐! 해마는 이렇게 나뭇가를 딱 붙어서 숨기도 하고 넘치는 바닷속 모래랑 색이 비슷해서 적들을 못 알아보치! 나 뭐야? 난 두고 개! 가잠이도 모래색이랑 비슷해서 알아보기 힘들어! 희자! 희자! 어때? 안 보이지? 우와! 정말 안 보인다! 그럼 난 두고 개! 물 맞이 개야! 산호 속에 숨어서 산호인 척하고 있지! 또 어떤 개는 해초를 감싸고 거기 숨었어! 캐리어 크랙은 뾰족 가시 성게 밑에 이렇게 숨기가 한다고! 아유 따가워라! 아유 따가워! 그래도 잡아야지 뭐! 성게 가시가 따가워서 적들이 캐리어 크랙을 잡아먹지 못하거든! 이야! 재밌다! 성게가 없을 땐 짜잔! 이렇게 모래 속에 숨기도 해! 우와! 문어다! 미니 옥토퍼스야! 재미있는 방법으로 적을 딴 올리지! 자자자자자자자자! 어때? 하하하! 문어인지 아무도 모르겠다! 어? 이건 나뭇잎이네! 그런 것 같지? 근데 잘 봐! 저기에도 물고기가 숨어있어! 쉿! 내가 여기 있다고 적들에게 알리지마! 콕콕도 만들어면 이렇게 나뭇잎인 척하고 숨어있고 해! 어때? 우리 물고기들이 어떻게 적한테 들키지 않는지 이제 알겠지? 하하하! 바닷속 친구들이 적을 피하는 모습들 정말 정말 재밌어! 하하하! 재밌어! 재밌어! 하하하! 바닷속 꼭꼭 숨은 친구들! 잘 봤지? 하하하! 개미는 미미문어 정말 신기했어! 하하하! 신기했어! 신기했어! 하하하! 우와! 개미카드다! 거기? 하하하! 거품벌레 옆에 개미네! 하하하! 개미카드 멋지지! 개미카드 모아서 똑똑해질 거야! 짠! 찾았다! 알았다! 꼭꼭 숨는 작은 눈물이 불폭이며 적을 피하는 걸까! 찾았다! 찾았다! 깨미깨미 퀴즈! 바닷속 모래와 비슷한 색을 가진 이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망둥어, 2번 미미옥토퍼스, 3번 바자미! 퀴즈 정답은 교육방송 깨미랑 국화체크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당첨된 친구들에겐 깨미랑 국화체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rent한 친구들에겐 깨미랑 국화체크가 준비한 것입니다! 정확히 수업 중인 모래에겐 깨미랑 국화체크 성인으로써